아! 왜!! 아아!아악!!! 아앜! 으아! 박.. 이상해! 전자레스님!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자 여러분들 갑시다 스타트 공포방송 너머 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둥하라 타임 уют 두рафacie 타임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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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나갔다.. 야.. 봄이 있었는데.. 다시 해보더라고.. 나 미쳐버렸네.. 저기 왜 딱 해보자.. 또 자라네.. 그때하고 똑같아.. 그때도 굳이 기운이 없었는데.. 없다가 이랬는데.. 방 위에.. 뭐가 방금 내다본거야.. 위에.. 어.. 뭐야 방금.. 방금 들었으니까.. 나 못들었어.. 못들었어.. 뭔 말.. 할아버지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난다고? 나는 못들었어.. 할아버지 목소리.. 굉장히 낯설지가 않은 할아버지 목소리.. 그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낯설지가 않아..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다고.. 지금.. 화나고지 목소리.. 근데 낯설지가 않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나는 못들었는데.. 뭐야.. 너한테만 들리는거야.. 뭐야.. 지금.. 화나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좀.. 걱정하는 말투로.. 빨리 안나가냐.. 계속 이러니.. 안 나가냐고? 걱정하는 말투로..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나가.. 이러면 아니라.. 말 나가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목소리 들려.. 지금.. 지금도.. 나 못들었어.. 무섭게 하지마.. 무섭게 하지마.. 무섭게 하지마.. 지금 저 창고 중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한번 가.. 한번 가.. 한번 가.. 한번 가 보고 싶어.. 창고.. 너 지금.. 홀리라라고 하는거 아니야? 진짜 누가.. 무섭게 하지마.. 너한테 홀리라라고 하는거 아니야? 우선, 컵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제발.. 창고 있는데.. 우선 가지마.. 괜히 홀리라라고 하는거 아니겠을수도 있어.. 컵 그대로 있다.. 컵 그대로 있어.. 까먹고 들어있어 하필 왜 이 자리야? 터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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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위치가 바뀌어 뭐야 이거? 봐봐 봐봐요 여러분들 이 틀에서 지금 벗어나있어 지금 봐봐요 이 틀에서 벗어나있어 지금 나 미치겠네 저기 옷 때문에 그런거야 위에 옥상 지금 느꼈지? 옥상옥상 어디야? 뭔 소리야? 야 뭔 소리야? 나 미치겠네 고생했을라 고생했을라 가자 가자 뭐야? 저기 위에 뭐야? 전자 붙어있는데 누구야 지금? 저 생각이 쉬었어 뭔데? 뭐야? 나 맞을 뻔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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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안에 어디갔어? 이거? 여기있어? 지금 여기 여기 지민이.. 아.. 뭐야.. 왜.. 방금 어디서 담았어? 나 봤어 방금 방금 봤어 손님이 못 들어갔어 손님이 못 들어갔어 미치겠다 진짜 뭔 소리야? 턱소리 뭐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미치겠다 뭔 소리야? 미치겠다 왜 그래? 너 왜 그래? 뭐야? 뭐야? 아 뭐야? 방금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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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괜찮아 감사합니다.